영화 청년경찰 배우 홍수현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멋있는 남자 찬열 오른쪽과 왼쪽 번갈아 가면서 맞으실까요? 모자를 써도 숨길 수 없는 잘생김 왼쪽도 맞으시고요 우리 찬열씨가 청년경찰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대장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배우 김강현씨를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서 다 군데로 올라가주셔서 포토타임 바로 가져볼게요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포즈를 한번 취해주실까요? 방탄소년단의 V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 청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주셨습니다 와 V군 응원의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박서준씨 강하늘씨 팬이라서요 즐겁게 보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V군이 청년경찰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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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영씨를 소개합니다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아브레드카펫 박수로 맞아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